안녕하세요. 저는 케이킹팔기 박현진입니다. 짠! 바로 쿠쿠에서 나온 넬로 드라이룸이라는 제품인데요.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해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저를 포함한 애견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털말리기잖아요. 근데 이 쿠쿠 넬로 드라이 제품은요. 드라이 기능이 타자 제품에 비해서 시간이 우리가 반밖에 안 걸린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. 강아지도 스트레스가 덜하고 저도 편하니까 목욕이 전혀 두렵지가 않더라고요. 요즘처럼 미세먼지다 바이러스다 불안한 세상에서 강아지 산책은 매일 해야 하고 또 다녀와서 씻기지 않으면 좀 찝찝하잖아요. 그런데 이 쿠쿠 넬로 드라이룸은요. 드라이 기능뿐만 아니라 에어 샤워 기능이 있어서 바람으로 털 구석구석 먼지까지 싹 털어줘서 너무 좋더라고요. 쿠쿠 넬로 드라이룸 정말 강추합니다. 쿠쿠 넬로 드라이룸 에너지 눈치 롱 감상